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박은몽 작가님의 단편 사흘 동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 한 명을 데리고 혼자 사는 중년의 여인이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열 살 아래인 노총각에게요. 그녀는 그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의 잔혹함과 가벼운 맛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끝나버린 듯한 느낌 아무래도 그의 낌새가 이상합니다. 아슬아슬한 그녀의 사랑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사흘 동안 지은이 박은몽 1. 그 일이 발생한 것은 사흘 전이었다. 금요일 저녁 아들 녀석을 학원까지 태워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에게 전화를 끈 것이 화근이었다. 승탄절을 함께 외곽으로 나가 아기 사기하고 알록달록한 공예품으로 가득 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헤어진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나는 좀 더 버텨야 했다. 그가 먼저 전화를 끌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나는 또 그러지 못하고 그의 전화번호를 터치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서로 연락도 없이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 적막감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시간의 공백이 우리 사이의 마음의 공백을 만들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잠깐 오피스텔에 들려도 될까? 커피나 마시고 갈게. 아주 자연스럽고도 일상적인 말이었다. 나는 종종 그렇게 물었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의 말을 바꿔냈으니까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그는 생각에 잠기는 듯 아니 생각에 잠긴다기보다는 뭔가 하기 어려운 말을 입속에 담은 채 내뱉지 못하는 듯 머뭇거렸대. 1초 1초가 흘렸대. 틀림없이 1초 즈음이었대. 음... 그의 한숨같이 나지막한 숨소리가 들려왔대. 내가 왜? 라고 묻자. 그는 더 이상 뜸을 들일 수 없다는 듯 느린 느린 말했대. 이제 오피스텔에 오는 건 좀 불편해요. 순간 이제라는 말이 가시처럼 목구멍에 걸렸대. 오늘이라든가 지금이 아니라 이제 오피스텔에 오는 건 불편하다는 말이 넘어가지 않았대. 갑자기 왜? 처음도 아니잖아. 그렇대. 내가 그의 오피스텔에 드나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대. 그의 침대며 책상, 욕실의 풍경과 방에 늘려있는 옷가지가 마치 내 몸 구석구석처럼 익숙했대. 아니, 그의 몸 구석구석처럼 눈에 서운했대. 그건... 아, 이런 건 만나서 말해야 하는데 말하기 곤란한 어떤 비밀을 가진 사람처럼 그는 뜸을 들였대. 만나서 말해야 한다는 그의 말을 지금 만나야 하는 이유삼아 나는 다시 말해보았대. 그럼 지금 만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밖에서 만나면 되잖아. 그는 나를 보기가 싫다는 것일까? 아니면 오피스텔에서 만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일까? 나는 그것이 알고 싶을 뿐이었대. 그러나 그는 나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저버렸대. 오피스텔이라는 장소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예 나를 만나기가 싫은 사람처럼 이렇게 말했으니 말이다. 어차피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대. 특히 마지막 가를 힘주어 끌며 발음했대. 그리고 바로 이어 덧붙였다. 오늘 말고 그때 만나서 얘기해요 라고. 그러니까 그날은 오피스텔이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대. 물론 그의 말이 맞기는 했대. 우리는 월요일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고 월요일이 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전화를 건 건 나였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빌미를 찾지 못한 나는 잠시 머뭇거렸대. 2초. 분명 2초 즈음이 흘렸을 것이대. 그 2초 동안 나는 마치 독심술이라도 하려는 듯 휴대폰 너머에서 들리는 작은 숨소리에서 그의 미세한 감정선을 파악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대. 할 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갑자기 나를 피하려고 하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했대. 그저 나는 그의 숨소리만큼이나 끼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었대. 알았어. 조금은 울먹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울먹임이 그에게 감춰주기를 바랬대. 동시에 그가 알아채주기를 바랬대. 그러나 그는 월요일에 보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담담한 조의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대. 그 할 말 사건 나는 그 일을 할 말 사건이라 부르기로 했대.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천천히 차를 몰아 장을 보러 갔다. 저녁 창거리와 아들 여숙을 위한 간식거리 등을 사려고 식료품관을 둘러보았대. 그런데 식료품관을 몇 번이고 다시 돌았지만 나의 카트는 계속 비어 있었대. 나는 그와 나의 관계가 어디로 흘려가고 있는지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대. 어수순한 마음으로 카트를 끌고 다니는 동안 분주하게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대. 세일 코너에서는 마이크를 든 남자가 10분간 반짝 세일이라고 쪼롱쪼롱한 목소리로 외치며 양념된 주꾸미를 뒤적이고 있었대. 시식 코너에서는 만두가 익어가거나 쫄깃쫄깃한 면발이 뜨거운 물속에서 건져서 채반에 놓이고 있었대. 모든 것이 활기차게 돌아갔지만 그 모든 이미지들은 마치 찰리 세플린이 나오는 흑백 무성양화 속의 장면들처럼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슬프고 스산하면서도 적막하게 느껴질 뿐이었대. 십여 년 전 헤어진 전 남편은 연애 시절 늘 비디오방, 당시엔 DVD방이 흔치 않았으므로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곤 했대. 그는 먼저 와서 방을 잡고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언제나 같은 영화였대. 찰리 세플린의 흑백 무성영화 헐렁한 바지에 커다란 구두, 풍성한 하위와 대조를 이루는 꽉 낀 상의, 그리고 중산모에 시커먼 콧숨을 붙인 찰리 세플린이 언제나 그와 함께 있었대. 웃기지 않아? 그렇게 묻는 그는 조금도 즐거워 보이지 않았대. 찰리 세플린의 흑극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이중적 표정을 닮아 있었대. 헤어지던 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해 마치 창녀를 다루듯 나를 유린하더니 이렇게 물었대. 웃기지 않아? 결국 헤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거 말이야. 나는 조금도 웃기지 않았대. 그때부터였을까? 나는 이별의 냄새를 맡게 되면 찰리 세플린을 떠올리게 되었대. 아니, 주변의 모든 것들이 찰리의 무성영화처럼 적막하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슬픔이 빈 이미지로 느꼈었대. 마트의 모든 것들에서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에서 이별의 냄새가 났대. 월요일에 만나자는 그 남자는 오늘이 아니라 월요일에 만나자는 그 한마디로 나의 모든 세계를 이별의 냄새로 가득차게 만들었대. 그의 말은 나의 세계를 좌지우지 않는 힘이 있었대. 이별의 냄새가 가득한 무성영화 속에서 문득 소리 하나가 튀어나왔대. 고객님, 이거 원 플러스 원이에요. 들여가세요. 아이들 간식으로 좋아요. 아이들 간식. 그렇다. 아무리 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해도 나는 아이가 있는 연령의 여자로 보인다. 그것도 저절먹는 아기가 아니라 영양간식을 해줘야 하는 어느 정도 자란 아이. 어려보이는 동안 피부인 데다 몸매 관리를 잘해 군사라나 없다고 해도 아가씨로 보일 수는 없다. 그런데 월요일의 남자는 아직도 청년이다. 그것이 이 이별의 냄새가 비롯된 원인일까. 헤어진 남편이 알게 된다면 또 물을지 모른다. 웃기지 않아? 나는 조금도 웃기지 않았다. 적어도 전 남편이 내가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다른 여자와 살림을 사리더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요구하고 세상가를 든 것보다는 웃기지 않는다.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던 날 백주대낮의 모텔로 끌고 가 여러 병의 소주를 마셔대더니 억지로 다리를 벌리게 한 일보다는 웃기지 않는다. 나는 거부당했다. 그 청년에게서 이유 따위는 듣지 못했다. 이유는 감히 내가 물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그는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자기 오피스텔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던 사람을 갑자기 오지 못하게 할 때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었대. 나는 그저 통보만 받았을 뿐 물어볼 수가 없었대. 거부당했다는 결과만이 내 앞에 있을 뿐이었대. 왜? 라고 물어야 했대.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었대.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는 물을 수 있는 관계니까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나에게 이야기해 줄 의무가 그에게는 있었대. 화가 났대. 화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홀대하니까 월요일의 남자 역시 나를 홀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뇌어보았대. 지지직 어디선가 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대. 분명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돌아볼 수 없었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더니 문 밖으로 나가 뭉크가 즐겨하는 다리를 건너 멀어져간 나의 의식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대. 엄마! 그제야 나는 문 밖으로 나간 의식을 끌어당기며 고개를 들었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이 다급하게 나를 부르고 있었대. 엄마! 가스불 안 꺼요? 어느새 집에 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대. 뒤늦게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인식한 나는 황급히 가스레인지의 스위치를 돌려 불을 껐었대. 찌개의 국물이 다 졸아 냄비의 옹색한 바닥이 다 드러나 있었대. 흥근하던 국물이 다 졸아들 때까지 냄비는 얼마나 아프고 뜨거웠을까. 돼지고기와 묵은 김치들이 뜨거운 국물 속에서 서로 몸을 부대끼며 비명을 질려대다가 그 비명조차 자자들고 마지막 국물까지 다 졸아 시커멓게 그을은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냄비는 얼마나 속을 태웠을까. 냄비는 나에게 화를 내야 마땅했다.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고. 왜 자기 생각에만 빠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려대야 마땅했다. 시커멓게 그을린 바닥을 부끄러운 알몸처럼 드러낸 채 아무런 말이 없는 냄비를 보고 있으려니 화가 났다. 그래 화가 난다. 그는 일방적으로 나에게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고 있다. 떠나려는 그에게 분노를 함이 마땅하다. 나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대. 그리고 아랫입술에서 억지로라도 미움의 감정을 짜내리고 힘을 주어보았대. 아,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대. 바로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할 때의 그의 목소리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라고 말할 때 그 까에는 평소 그에게서 느끼지 못하든 조금은 격한 감정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다. 왠지 그 까가 아니 까에는 슬픔이 묻어있는 듯도 했다. 뒤이어 내가 알겠어 할 때 그에게 들킬듯 말듯한 미세한 울먹임을 숨겨둔 것처럼 그의 까에도 미묘한 울먹임이 배어있었던 듯하다. 어쩌면 그도 나처럼 자기만이 아는 울먹임을 숨겨두고 내가 알아채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는 왜 울먹였던 것일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망설이게 했다. 어떤 사정 때문에 나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 힘들어하고 있다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도 전에 섣불리 그를 미워했으면 안 될 일이었대. 오히려 그는 위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미움 대신 연민이 아랫입술에서 새어나왔다. 그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를 미워함으로써 통절한 감정의 회오리에서 벗어나려든 즉 미움과 분노의 힘으로 소용돌이 치는 슬픔의 감정에서 벗어나려든 나의 의지를 주저앉아버렸대. 알고 있었대. 슬픔보다는 미움이나 분노가 더 견디기 쉽다는 것을 그런데도 나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대. 슬픔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나는 화를 낼 수 없었대. 시그맣게 타버린 감정의 옹색한 바닥을 알몸처럼 부끄럽게 드러낸 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대. 그는 왜 나를 피하려고 하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는데 내가 오해를 하든지 혹은 상처를 받든지 상관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그를 미워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잔혹한 마주도 사랑한다. 평소처럼 아들과 단둘이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했다. 식사를 마친 아들은 방에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었대. 아들에게는 아들의 세계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세계가 있었대. 아들의 세계에 내가 들어갈 수 없듯이 나의 세계에 아들도 들어올 수 없었대. 나의 세계는 월요일의 남자로 가득 차 있었대.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워 다시 생각해보니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할 때의 그 까에 숨어있는 격한 감성은 울먹임이 아니라 난처함인 그 같기도 했다. 이별을 작정한 남자가 상대방 여자에게 갖는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든가 헤어지자는 말은 하긴 해야겠는데 그 통과 의뢰를 못내 힘들어하는 난처함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또다시 이별의 냄새가 짙어졌대. 나는 잠들 수 없었대. 시간이 남아있었대. 그것도 지구 몇 바퀴라도 돌고 있을 만큼 길게 늘어진 시간. 깊은 밤을 지나 새벽이 될 때까지 나는 지구 둘레를 계속해서 돌고 돌았대. 시간은 흐를수록 더욱더 긴 시간으로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만 했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끈질긴 시간이었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대. 그 부드러운 감속이 살갗에 닿았대. 한꺼풀씩 옷을 벗어보았대. 한계가 들었대. 그럴수록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며 몸을 동그랗게 움츠렸대. 오른손으로 가슴을 쥐어보았대. 몰칸 그렸대.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누나 가슴이 작은 줄 알았어요. 처음 나의 블라우스 속으로 손을 넣으며 포옹하는 날 그가 말했대. 누나 같은 몸이 좋아요. 옷을 입으면 날씬해 보이는데 벗으면 제법 속살이 있는 인석이 드문 곳에서 차를 세우고 사랑을 나누던 날 그가 말했대. 방점은 누나에 찍힌다. 그에게는 언제나 내가 누나였다. 그러나 나는 이름이 불리우고 싶었다. 2. 꿈속은 성탄절이다. 그와 함께 레스토랑에 앉아있다. 약속 장소에 나올 때부터 그가 입을 꾹 다물고 어색한 미소를 짓던 게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모른 채 한다. 평소처럼 웃으며 그를 대한다. 그 역시 평소처럼 나를 대하기 위해 애쓰는 것 같다. 침묵이 자꾸 흐른다. 그와 나 사이에 무언가 고갈된 듯 우리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자동차 이야기를 하다가 함께 본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레스토랑의 음식 이야기를 한다. 그와 나 사이에 공백이 자꾸만 커진다. 담담하게 그를 대하려고 애쓴다. 공백을 인정해버리는 순간 그 공백이 사라질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될까봐 두렵다. 돌아오는 내 차 안 대화는 고갈되고 음악만이 흐르는 가운데 공백은 점점 더 분명해진다. 평소처럼 헤어질 때 키스를 하려는 그에게 나는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 키스마저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더 이상 공백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다. 성탄절에 헤어진 후 그는 연락이 없다. 하루, 이틀, 사흘 나는 초조하다. 이대로 멀어질까봐. 그날 움트기 시작한 공백에 그가 그만 익숙해져 버릴까봐. 나는 두렵다. 그래서 나는 전화를 건다. 내 차 정비를 받으러 갈 때 그가 같이 가수기로 한 날은 월요일이었다. 그러나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공백을 빨리 떨쳐내고 싶다. 일상적인 웃음과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일상적인 섹스로라도 그러나 그는 월요일의 남자가 되어 나를 거부한다. 차라리 전화를 끌지 않고 기다린다면 공백은 저절로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성급한 내가 그 공백을 더욱 가까이로 불러들여 사방에 온통 이별 냄새를 뿌려버린다. 눈을 떴대. 의식이 돌아오는 첫 순간 그가 떠올랐대. 꿈속의 그가 현실을 그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대. 그래서 꿈속에서나 현실 속에서나 그가 했었대. 할 말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째 또 하루라는 시간의 덩어리가 공포로 다가왔대. 각오를 단단히 했대. 감정을 느끼는 감각이 살아나서는 안 되었대. 나는 스스로에게 마취제를 주사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감정을 거세하기 시작했대. 침대에서 일어났대. 몸이 가벼운 종이처럼 무게감이 없대. 신문을 가지러 현관 쪽으로 걸었대. 바닥에 닿는 발이 네 발 같지가 않았다. 현관문은 오렌지색이다. 그리고 오렌지색 현관문 앞에 선 그가 보인다. 그는 구두를 신고 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마신 커피의 달달한 향이 아직도 내 입은 가득 고여 있다. 문을 나서려던 그는 문득 나를 돌아보더니 두 팔을 벌린다. 나를 보고 웃는다. 웃을 때 그의 눈은 반달 모양이 된다. 평소엔 무표정하고 조금은 차가워 보이지만 웃을 때는 다승다감한 반달이 되는 눈이라 더 성겹다. 그때처럼 그 눈을 마주보고 그의 품으로 달려들고 싶다. 그리고 그의 입안에도 남아있던 커피향을 맛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그 눈을 외면한다. 똑바로 보지 않는다. 현관문을 열었다. 오렌지색 문 앞에 서 있던 그의 이미지가 산산히 부서졌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갗에 와 닿았다. 기온이 많이 내려간 듯 했다. 문득 외풍이 심한 그의 오피스텔이 생각났다. 보일러는 잘 들고 잤을까. 그는 마치 여자처럼 추운 것을 몹시 싫어한다. 주의가 그의 밤을 고생스럽게 하지는 않았을까. 염려가 되었다. 그러나 지구 몇 바퀴를 돌고 돈 나의 밤에 비하면 그의 밤은 얼마나 평온한 것인가. 그 사람 생각을 틀어내고자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사랑한다고 말 좀 해줘. 어느 날인가 그가 나를 품에 안고 미소 지을 때 그때를 기회삼아 가볍게 떼를 쓴 적이 있었대. 자기는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줘? 장난처럼 딱 장난처럼만 그렇게 물었대. 깃털 하나만큼이라도 낙엽 한 장만큼이라도 무게를 싣는다면 그는 이내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 그가 말했대.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혐오증이 있다고나 할까? 혐오증?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깃털만치 혹은 낙엽만치의 무게를 실어버렸대. 나의 표정이 진지해져 버린 것이대. 그러자 그는 나의 몸에서 내려오더니 조곤조곤 이야기를 시작했대. 예전에 군대 가기 전부터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요. 많이 좋아했어요. 서로 그 애하고는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자꾸 다투었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 나는 나대로 힘든 시기였고 그 애는 그 애대로 많이 힘든 시기였죠. 서로 위로받기만 바라며 상처를 주다가 결국 멀어지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다투던 날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사랑하던 감성이 일순간에 정말 일순간이었어요. 마치 불을 타서 제가 되어 확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성이 별거 아니구나. 그냥 어느 순간인가 제가 되어 날아가 버리는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라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나는 고개를 주워 끓였다. 그 후로 나는 두 번 다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서 꺼낼 수가 없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의 심장을 무덤 삼아 꼭꼭 숨어버렸다. 그 단어는 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만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되어 나의 심장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대. 나는 신문을 읽어 내려갔대. 신문의 검은 활자만이 유일한 구원이었대. 검은 활자가 조금이나마 나의 뇌리에서 그의 생각을 밀어내주는 듯이 여겼었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감성도 마주보고 싶지 않았대. 그 생각이나 감성의 민낯을 깊이 들여다보거나 적나라하게 덜쳐내고 싶지 않았대. 더 이상 그의 까의 의미가 애정이 담긴 울먹임이었는지 이별 통보를 해야 하는 남자의 난처함이었는지에 대해 꼴몰하지 않게 검은 활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대. 그런데 또 한 가지가 궁금해졌대. 바로 그 할 말 말이다. 나는 묻고 싶었대. 도대체 할 말이라는 게 뭔데?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 따지고 보면 까의 의미보다는 할 말의 정체가 더 결정적이었대. 그의 진위는 할 말에 다 응축되어 있을 테니까 이별의 냄새를 풍기는 그 논지는 까가 아니라 바로 할 말이었대. 그 할 말은 나를 또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일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어처구니없게도 할 말 사건이 있던 날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던 그 까에 대한 집착은 이제 할 말에 옮겨붙어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러 간다는 아들의 아침 식사를 차리는 동안에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너무 늦지 말라는 상투적인 말로 아들을 배웅한 후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는 동안 내내 그 할 말이 따라붙었대. 머리를 식히려고 욕실에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대.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에서 고개를 좌우로 마구 흔들어 댔대. 생각의 파편들이 튕겨나가기를 바랐지만 여기저기 물방울들만 튀었을 뿐이다. 생각 조각들이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도저히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대. 난 생각의 감옥에 갇혀버렸대. 설령 세상 끝까지 도망친다고 해도 내가 살아있고 의식이 붙어있는 한 나는 그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대. 그래도 생각이 격정보다는 견디기 쉽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대. 통절한 감성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짓눌리는 편이 훨씬 견딜만 하리라. 나는 젖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남았대. 베란다에는 빨래가 늘려있고 겨울 해설은 제법 깊게 거실 안으로 들어와 있었대. 하지만 나는 무엇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텅 빈 시선으로 주변을 돌아보았대. 내 눈은 비어있었대. 아무 곳에도 시선을 두지 않으면 마음까지 비워져 감정을 억누를 수 있을 것만 같았대. 커피를 타서 하얀 식탁에 앉았다. 그가 앉아있다. 하얀 의자에 앉은 그가 나를 보고 있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고정된다. 반달 모양의 눈이 보인다. 겉올린 하얀색 셔츠 아래로 힘줄이 조금 튀어나온 검은수름한 그의 팔뚝이 보인다. 그에 비하면 마주한 나의 팔은 백지창처럼 하얗다. 내가 묻는다. 우리 정말 시작해도 될까요? 그가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우리 시작해도 될까요? 끝이 너무 뻔한데 분명히 상처받을 텐데 내가 물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미 열 살이었고 그가 서른이 된 지금 나는 혼자서 아이를 기르며 중년의 문턱에 서있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지 않았고 어쩌면 현재조차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았기에 상처받는 게 두렵다고 그냥 헤어질까요? 지금 더 열심히 좋아하면 되죠. 그가 말했다. 그때도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사랑은 마치 여행 같아요.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떠나는 여행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후 때가 되면 아쉬워도 돌아와야 하는 여행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운명 같은 여행 말이에요. 나에게 사랑이 운명 같은 여행이었다면 더 열심히 좋아하는 것은 그에게 무엇이었을까? 3. 눈을 떴다. 사흘째의 또 하루. 아직 새벽이었다. 잠깐의 사비로운 휴식은 끝이 났다. 무엇이 나의 눈을 뜨게 해서 새벽부터 의식의 구석구석을 선명하게 깨우는지 원망스러웠다.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응시했다. 그리고 열병을 앓는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자기의 몸 상태를 지난 밤사이 열이 더 심해진 것은 아닌지 혹은 좀 낫는지 살피듯이 나의 마음 상태를 느껴보았다. 지난 이틀의 시간을 견뎌낸 내가 조금 대견했다. 할 말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직후의 가장 힘든 이틀을 견딜 수 있었다면 사흘째의 또 하루도 견딜 수 있으리라. 나름대로 희망적인 전망을 해보았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이별도 끝나가리라. 좋은 남편이 준 상처가 지금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듯이 시간이 지나면 월요일의 남자 따위 나의 세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그렇게 위로해 보았대. 그러자 모든 것이 조금 견딜만한 것으로 여겨졌대. 나는 일어나 아침밥을 지을 쌀을 씻고 음악을 틀었대. 파가니니의 아리야. 나 그대만 생각해 내 사랑이 나왔다.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4번 이학장에 가사를 붙인 곡이다. 언젠가 나의 침실에서 이 곡을 그에게 들려준 적이 있었대. 이 음악 좋지 않아? 그 말은 이 노래 가사가 꼭 내 마음 같아 라는 뜻이었지만 그는 이내 나는 파리넬리의 아리야 울게아 소설을 더 좋아해요 라고 답했다. 이 곡은 헨델이 작곡한 아리야인데 영화 파리넬리의 나옴으로써 대중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는 파리넬리의 아리야라고 불렸다. 나는 바로 파가니니에 대한 관심을 접고 그가 좋아한다는 파리넬리의 아리야에 귀를 기울였대. 그는 그랬대. 그는 나를 궁금해하지 않았대.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만을 좋아했대. 파가니니 아리야의 가사를 궁금해하지 않듯이 그는 나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을 즐기지 않았대. 그는 마음을 들여다볼 줄 모른다. 밥 지어지는 내음이 주방에 은은하게 번지는 가운데 파가니니의 아리야 나 그대만 생각해 내 사랑이 끝나고 파리넬리의 아리야 울게아 소설가 나왔다. 나는 두 아리야를 연달아 다운로드 받아 놓았더랬다. 나는 그가 좋아한다는 파리넬리의 아리야도 궁금했으므로 어느새 아들 녀석이 일어나 샤워를 하고 나와 일찌감치 아침 식사를 하고 외출 준비를 했다. 엄마 용돈 좀 줘요.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로 했어. 나는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웃으며 지갑에서 많은 자리 지폐에 두 장을 꺼내어 건네주었대. 허리를 숙이고 운동화 끈을 묶는 아들의 등 뒤로 오렌지색 현관문이 보였대. 신발끈을 다 묶은 아들이 일어서더니 나를 보고 웃었대. 그러자 오렌지색 현관문 앞에서 그의 부재가 선명하게 드러냈대.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그의 부재를 덮어줄 수는 없었대. 하루종일 배가 아팠다. 아랫배에서 사르르한 느낌이 계속되며 무언가 묵직한 것이 명치로 치받고 냈다. 배를 웅크린 채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꾸부정한 자세로 자꾸 물만 들이켰다. 시간이 지나자 명치로 치받아 올라오던 그 무엇인가는 이었고 가슴을 타고 목구멍 바로 아래까지 올라왔대. 목이 따갑고 뜨거웠었대. 자꾸 찬물을 들이켰다. 빨리 찬물을 들이붙지 않으면 그 무엇인가가 목을 넘어와 두개 터지듯 입 밖으로 쏟아질 것만 같았대. 통빈 시선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나는 배를 움켜쥐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앉아 머리맡을 내려다보았대. 나지막한 베개가 놓여있었대. 그 베개 위에 얼굴을 밥먹고 엎드렸대. 그의 입술이 닿는데 한 손으로 그 베개를 쓰다듬어 보았대. 면도를 하지 않아 까칠한 그의 턱과 가무삽삽한 볼이 닿는데 내 손이 닿자 그도 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기 시작한다. 얼굴을 들어 그를 보았대.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얼굴을 가리자 그가 나의 머리카락을 넘겨준다.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는 손길은 내 몸의 감각을 아주 부드럽고 은밀하게 깨운다. 그럴 때면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손에 내 육체를 맡기기 시작한다. 침대에서만큼은 그의 우유부단함도 사라진다. 그의 덤덤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섬세하고 열정적이다. 나의 표정, 나의 나지막한 숨소리, 내 손끝, 아니 발끝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그는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나의 희열이 졸정에 다다른 것을 확인할 때까지 그는 긴장을 풀지 않는다. 침대에서만큼은 나 외의 다른 세계가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의 세계의 전부다. 그러한 집중은 그가 그토록 혐오하는 사랑과 닮았다. 나는 그에게 집중한다. 어린 시절 맛있는 간식을 줄 때면 형이 하나부터 다섯 가지 세웠다는 말도 멸치볶음을 좋아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는 식사하기 힘들다는 것도 기억한다. 어쩌다 두통이 심해서 잠을 못 잔 다음날 아침의 표정까지도 어느 날 갑자기 재채기를 하는 것도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 나의 집중은 그의 섹스와 닮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는 육체고 하나는 마음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침대에서 그는 묻곤 한다. 어떻게 해주는 게 더 좋아? 그는 침대에서만큼은 마치 동년배의 여자를 대하듯 종종 반말을 한다. 노나라고도 부르지 않는다. 그럴 때면 나는 그를 나의 아래에 눕힌 다음 그의 성기를 찾아 그 위에 얼굴을 파묻는다. 성기의 부드러운 감촉과 나의 몸에 꼭 맞는 그 형태와 엄밀한 채취와 정액까지 나는 들이마신다. 그의 희열은 나의 기쁨이 된다. 혼자서 침대 위에 엎드려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부자락을 움켜쥐었다. 문득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온몸이 땀에 젖고 흘러내린 셔츠 위로는 어깨가 다 드러나 있었대. 입안이 비릿했대. 어느새 주변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대. 불을 켜고 화장대의 거울 앞에 앉았다. 온몸 무쇠가 헝클어진 채로 거울 앞에 앉았다는 조금 바로 전까지 열나게 들떠 있던 여자의 모습이었대. 그러나 욕망만을 남겨둔 채 그는 없었대. 부드러운 감속과 희열에 대한 기억만을 남겨둔 채 그는 어디에도 없었대. 봄이었대. 그와 처음 데이트를 한 날은 이제 막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눈부시도록 찬란한 봄 햇살이 온 세상의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하던 계절이었대. 그를 처음 만나고 돌아온 그 밤에도 나는 거울 앞에 앉았대. 조금 전까지 마주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들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나는 한참 거울 앞에 앉아 있었대. 그 우연한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인연의 힘이 봄을 지나 또 다른 계슬러까지 우리를 이어줄지 알 수 없어 멍하니 거울 앞에 머물렸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봄의 살 같은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행복감이었대.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나만 웃다가 온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메시지가 어쩌면 우리가 봄을 지나 또 다른 계절을 함께 맞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말해주었대. 나는 거울을 보았대. 거울 속에는 두 볼의 팔글에 상기된 채 미소 짓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대. 나는 행복했으므로 아름다웠대. 엄마, 나 저녁 먹고 들어갈게요. 아들의 메시지가 들어왔대. 문득 나는 엄마라는 사실을 깨달았대. 연지곤지를 바른 듯 새색시처럼 아름다워 보이던 여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대. 온몸이 땀에 썼도록 연락에 들뜨던 여자도 내가 아니었대. 연락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고 연락의 흔석은 소라하기 이럴 데 없었대. 나를 비추던 봄의 살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섹스와 사랑은 같을 수 없다고 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다. 섹스와 사랑이 그에게 있어 같은 말이라 해도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혐오하는 그라고 해도 그를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나는 그의 가벼움까지도 사랑한다. 그래 너무 늦지 마라. 상투적인 답변을 아들에게 보내는데 다시 배가 아파왔다. 명치 끝에서부터 목구멍까지 타는 것처럼 뜨거웠다. 배를 움켜잡고 주방으로 가서 정수기에서 냉수를 받아 들이켰다. 그러나 물은 목구멍을 넘어가지 못했다. 차가운 물이 입술을 적시더니 턱을 적시고 목을 타고 흘러내렸대. 입을 틀어막아 보았지만 허사였다. 너무 늦어버렸다. 이미 그 무엇인가가 목구멍을 넘어 쏟아지고 있었대. 무너진 둑에서 쏟아지는 강물처럼 밀려드는 통조라만 애써 잡고 있던 나의 텅 빈 시선을 한순간에 쓸어버렸다. 나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취제도 없이 수술대 위에 누운 사람처럼 밀려드는 모든 감정을 오롯이 다 느껴야 했다. 이별의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 안에서 지금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림조차 없을 때보다 견디기가 훨씬 수월하다. 비록 마지막이 될지라도 한 번도 그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모든 슬픔을 견딜 만한 것으로 느끼게 해주는 듯하다. 오늘 그를 볼 수 있다는 확증된 희망이 이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미지의 공포를 희석시켜주는 것이다. 오전 내내 오랜 시간에 걸쳐 취장을 하고 나서 그에게 톡을 보냈다. 이제 집에서 출발해. 네, 운전 조심해서 천천히 와요. 그의 말에 다정함이 묻어나왔다. 그냥 네 라고 한 글자만 보낼 수도 있는데 굳이 운전 조심하라는 말까지 덧붙였으니 말이다. 어쩌면 그는 순간적으로 이별할 생각했다가 사흘 동안에, 그래, 지난 사흘 동안에 마음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어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 또한 버리지 못했다. 그가 보인다. 오피스텔 입구에 서 있는 나의 차를 발견하고는 서둘러 다가온다. 드디어 사흘 동안 그토록 궁금해하던 할 말의 정체가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그의 할 말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그를 모른다. 모르는 채로 사랑한다. 하루키 소설 속의 남자는 물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설령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한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비슷한 감성인 듯하지만 실은 공존하기 힘들다. 아니, 어쩌면 사랑한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똑같아서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N극과 N극이거나 S극과 S극인지도 모른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더욱 그를 모른다. 여름밤의 짙은 녹음처럼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그를 모르게 된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할 말을 이해하는 대신에 나의 할 말을 준비하기로 한다. 그의 할 말이 운명처럼 던져진다면 나는 나의 할 말로 그가 던진 운명에 대해 응수해 주기로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 나는 말하고 싶다. 그의 그 철옹성 같은 나르시시즘을 향해 상처있기 두려운 나머지 사방을 철로 둘러친 그 방음악 같은 철옹성을 향해 비록 허무하게 산산조각이 나게 될 유리알 유의 같은 말이라 해도 가루처럼 흩어지는 유리조각으로는 그 철옹성에 아주 작은 균열조차 일으키지 못한다 해도 마음을 다해 나의 할 말을 그에게 던져주고 싶다. 어느 날 제가 되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사랑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그가 자문을 열고 올라탄다. 그의 옆얼굴은 어린 시절의 낡은 앨범 속에서 튀어나온 듯 비현실적이고 낯설기까지 하다. 그가 슬게 뿌리는 겐조향이 은은하게 풍긴다. 나는 눈을 감는다. 향은 여전히 감미롭다. 그의 최치만큼이나. 내가 차에 시동을 건다. 그가 나를 보고 웃는다. 그는 이별에 대해 시치미를 때려는 것일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려는 것일까. 나는 또다시 바빠지려고 하는 나의 생각을 억지로 털어버리려고 고개를 조금 흔든다. 흑백 무성 영화를 깨고 작은 목소리를 내어본다. 우리 식사부터 할까? 차 정비 먼저 받고 식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할 말 있다면서? 무슨 할 말? 그는 의아스럽다는 듯이 나를 쳐다본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다. 그가 입을 다물겠다면 굳이 묻고 싶지 않다. 그가 잠시 이별을 생각했더라도 그 마음이 변해 주었다면 그대로 듣고 지나가고 싶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굳이 말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자 그는 조금 멋쩍게 웃으며 설명한다. 어머니가 동생을 오피스텔로 보냈어요. 데리고 있으라고. 그것도 갑자기요. 이 근처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대요. 사흘 전에는 여동생 이사 도와주느라 고생 좀 했네요. 무슨 짐이 그렇게 많은지. 앞으로 동생 데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 누나하고 오피스텔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슬쩍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 귀 아래서부터 턱을 따라 수염 자국이 가뭇가뭇한 그의 옆 얼굴이 보인다. 그 까칠한 촉감이 벌써 내 손가락 끝에 전해진다. 음악을 든다. 파가니니의 아리야. 나 그대만 생각해 내 사랑이 나온다. 그는 가만히 있다. 음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지도 모른다. 파가니니의 음악이 끝나자 곧이어 파리넬리의 아리야가 나온다. 그제야 그는 흥을 그리기 시작한다. 파가니니의 아리야에 담긴 내 마음을 그가 속속들이 몰라주어도 좋았다. 그가 좋아하는 파리넬리의 아리야를 함께 들을 수만 있다면 사흘 동안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을 그가 전혀 알지 못해도 괜찮다. 그와 함께하는 여행이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이 여행이 끝나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 할 말 따위는 그의 흥을 그림 속에 다 녹아 든다. Zu res sow bun 신 수 magnet 저의 흥을 그리기 시작한다. 수능 말씀